반갑습니다. 김태호 강사입니다. 2011년 4월 대비 토익 예상 문제 특강에 오셨습니다. 여기는 EBS랑이고요. 잘 알고 계시겠죠. 이번 달도 김정은 선생님과 함께 LCRC 문제를 여느 달과 마찬가지로 같은 분량을 준비하고 나왔습니다.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많은 자료를 이용하시고 공부하시고 이번 달 것만 듣지 마시고 공부를 좀 더 하실 여유가 생기시면 지난달 지난달 듣지 않으셨으면 같이 들으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또 환영하고요.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 있으니까 이용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. 4월달 봄인 것 같아요. 3월달에 인사드릴 때는 여전히 좀 춥고 이래서 3월 내내 좀 이렇게 날씨가 될 수는 날 수는 했던 것 같습니다. 4월 지금 녹화하는 날이 4월 4일인데요. 식무기 전에.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. 오늘도. 내일도 굉장히 포근하다고 하는데 아무튼간에 공부하기 좋은 시절이 왔으니까 공부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해보시고요. 랑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료를 계속 만들어서 전해드릴 것을 계속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문제 잘 출력해서 풀어보시고 채점까지 마치신 이후에 LC 5강 또 RC도 5강 잘 계획을 세우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들 4월에 시험 잘 보시라는 기원과 함께 1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강 시작해 보겠습니다. 문제를 잘 풀고 오셨겠죠? 채점까지 마친 이후에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Part 1 다섯 문제 준비되어 있는데요. 정답과 오답 일단 맞추는 것 중요하겠습니다만 다 기출에 나왔던 문장들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올 법한 것들과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정답만 딱 맞추고 야호 하고 정리하지 마시고 끝내지 마시고 오답까지 싹 다 여러분 것을 만들어 가세요. 그래서 다섯 개의 문제 20문장 다 좋은 문장들이니까 여러분들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 1번부터 볼까요? 1번 사진은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남자들 여자 한 명. 잘 보시면 일단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나왔을 때 공통된 동작이 있다. 그러면 그 동작이 정답으로 요새의 확률이 높고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죠. 여자가 컵을 들고 있고 남자분이 또 넥타이 메고 있잖아요. 편도 하나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보시기 지금 오른쪽인가요? 손목시계, watch를 차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. 이런 게 전부 다 정답과 오답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. 여자분이 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역시나 정답과 오답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조금 신체 착용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우에는 잘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 확인해 보죠. Look at the picture mark number 1 in your test book. Number 1 A A man is holding a cup. 자 보세요. A man is holding a cup. 듣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. A man is holding a cup. 당연히 그 여자분이죠. 성별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거 혹시 남자에 쓰지 않습니까?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. 억지적지. 한눈에 보기에도 여자분입니다. 컵을 들고 계신 분은. B. They're facing a computer screen. 자 괜찮아요. B번. B. They're facing a computer screen. 자 face라는 동사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이 part 1에 나오면 어디를 향하는 거죠? 바라보는 겁니다. They're facing a computer screen. They're facing a computer screen. 라고 하죠. 그래서 컴퓨터 스크린을 향하고 있다. 주어를 네이로 받았잖아요. 그러면 사진에 나온 세 명을 전부 다 받은 거잖아요. 잘 묘사가 되어 있을까요? 그렇죠. 한눈에 보기에도 다 컴퓨터 스크린을 보는 것 같습니다. 크게 틀리지 않았어요. 자 일단 정답 됐고요. 자 그 다음에 C번 자 taking notes은 무슨 얘기예요? The woman is taking notes. 여자가 뭘 적고 있는 것이죠. 적고 있는 거는 아무도 사실 없어요. 그리고 중앙에 있는 남자가 펜을 하나 holding a pen 들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 실제 뭘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. 그러니까 사진에서는 nobody is taking notes. 아무도 필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. 자 표현만 챙겨가지고요. D A man is typing on his laptop. 자 랩탑이 나왔지만 A man is typing on his laptop. A man is typing on his laptop. 남자 중에 한 명이 랩탑에다가 타이핑을 치고 있다. 잠깐 치다가 쉬는 거 아닙니까? 이러시면 안 되죠. 정확하게 손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typing on the computer, typing someone's laptop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명확하죠 그거는? 5단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hold a cup, 뭐 facing computer screen, taking notes, 그 다음에 뭐 typing on a computer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출에 굉장히 많이 나온 표현들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정답 B번으로 연결됐어요.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죠. 자 2번 사진은 사뭇 달라집니다. 야외로 나가요 이제. 자 사진을 보여주시죠. 자 두번째 문제 사진은. 자 어디로 갈까요? 그렇죠 사진이 나왔네요. 호수과인 것 같습니다. 자 그 다음에 남자 두 병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제 뭘 이렇게 뿌린 것 같죠? 그래서 이렇게 새들이 좀 몰려있는 것 같고. 당연히 여러분들 약간 원거리로 잡혀있지만 뭘 것 같아요? 좀 모이를 준 것 같죠? 이렇게 빵가루 같은 걸 던졌거나 조각을 던졌거나 그렇게 대충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요.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특별히 동작이 없어요. 뭐 벤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에서 이렇게 새들이 있는 것들 정확하게 어떤 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. 자 들어보죠. 넘버 2 그리고 dog이라는 공간이 아니죠. 배가 있고 그렇죠? 뭐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일단 아니고 그 다음에 새가 정확하게 내려앉는 이런 동작이 포착된 것도 아니었어요. 오답이죠. 자 그 다음에 비 자 모이를 주다. A man is feeding the birds 이렇게 A man is feeding the birds A man is feeding the birds Feeding the birds 이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죠. 사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토익에서 많이 나왔던 맥락은 고음 같은 데서 이렇게 새 모이주는 새가 몰려있는 그런 맥락이 가장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좀 뜸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중입니다. 어쨌든 간에 어떤 맥락이든 간에 뭐 feeding the birds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정답 B번이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C The men are fishing in the pond 잘 보셔야 돼요. The men are fishing in the pond 자 the men are fishing in the pond 연못에서 자 낚시를 하고 있다. 낚시를 하려면 낚시대가 있어야 되죠. Fishing pool P-O-L-E 혹은 Fishing rod R-O-D 이렇게 써요. 낚시대 그게 정확하게 보여야 됩니다. 이 남자가 낚시대는 없는데 투명한 줄을 하나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낚시하고 있다. 이렇게 이제 wild guests를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Fishing in the pond 그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웠죠. 그 다음에 D The men are strolling in the park 역시 중요한 동사예요. 무슨 얘기예요? The men are strolling in the park 공원에서 Stroll S-T-R-O-L-L 자 Stroll 하면 그냥 어슬러서 걷고 산책하는 뜻이에요. 다른 언급은 Take a walk Take a walk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The men are taking a walk in the park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걷고 있어야죠. 그러면 걸어가는 걸 딱 찍어놓을 수 있잖아요. 충분히 Still shot 그런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정지해 있죠.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아주 굉장히 두드러진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 man is feeding the birds 정답이 되겠습니다. 가장 좋은 묘사라고 할 수 있어요. 물론 이 두 남자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잠깐 멈춰던 상황인 건 맞겠지만 현재 사진 안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습니다. 오케이. 정리하시고요. 자 3번으로 갑니다. 자 사진부터 보시고 자 Boat가 있습니다. 전부 다 해변가로 이렇게 그렇죠 나와 있어요. 기숙으로 해안으로 올라와 있고 뭐 정렬이 일렬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. 자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자 들어봅시다. A Some boats are floating by a dog.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Float by 어디 어디가에서 이렇게 둥둥 떠 있다 이건데요. Some boats are floating by a dog. Some boats are floating by a dog. 부둑가에 배들이 몇 해 둥둥 떠 있는 거예요. 부둑가에 이렇게 정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육지로 올라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. 부둑가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기둥 같은데 물에 묶어놓은 정도만 하잖아요. 물에 있죠. 물 위에. 이렇게 floating 하는 거잖아요. 항해하는 건 아니고 떠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둑가에 배가 이렇게 정박돼 있어서 물에 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육지로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. 오답이죠. 그 다음에 B Some sailors are sitting on a deck. 어디에서 오대돼요? Some sailors are sitting on a deck. Some sailors. 선원들.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까? Sitting on the deck. 가판에 앉아 있다. 사람이 등장하자니까 쉽게 오답을 소고하시고요. C There are boats on the shore. D D There are boats on the shore. There are boats on the shore. 그러니까 shore이라는 것이 바다나 호수나 이런 것 따위의 기습, 해안, 해변, 호수가 이런 말이 되기도 하죠. 그쵸? 아마도 이제 바단 거 같은데, 그쵸? 바닷가, 그쵸? 바다의 기습에 이제 배들이 다 올라와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. There are boats on the shore. 정답이었습니다. D D Some boats are lined up in rows. 잘 보세요. Some boats are lined up in rows. Some boats are lined up in rows. In a row 하면 이제 일렬로고 In rows 하면 여러 열로 정렬이 깔끔하게 돼 있어야 돼요. 한 줄, 두 줄, 세 줄, 네 줄 이렇게 줄줄이 자, 이제 boats가 뭐 그렇게 안 보이죠. 그쵸? 삐뚤빼뚤 그냥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다. 여러 줄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고 오답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row라는 단어는 이제 열. 그래서 in a row, 일렬로, 한 줄로 뭐 in rows, 여러 줄로 정렬되어 있는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를 졌다는 뜻도 있죠. 그래서 row a boat라고 하면 boat에서 노를 졌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. 기출 표현이고 관련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, 자, 3번까지 먼저 봤고요. 자, 나머지 두 문제는 잠시 쉬었다.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4번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자, 두 문제 남았는데요. 자, 먼저 4번 좀 볼까요? 사진 보여주세요. 거리의 악사들. 네. 나왔습니다. 자, 그죠? 굉장히 큰 악기. 자, 이게 뭔가요? 튜바인가요? 자, 그 다음에 색소폰도 하나 있는 것 같고 기타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 있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연주를 야외에서 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. 뭐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는 이런 것은 뭐 그쵸?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. 이 맥락의 사진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. 어떻게 기본적으로 묘사를 하는지. 자, 들어봅시다. Look at the picture mark number 4 in your test book. Number 4. A. Musicians are walking up the stage. 자, musicians 까지는 괜찮죠? 거리의 악사들도 역시 musician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. 자, 그런데. Musicians are walking up the stage. 자, musicians are walking up the stage. 무대로 올라가고 있대요. 그렇지 않죠? 현재 주어진 곳이 무대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스테이지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제 연주장 같은 무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. 현재 walking up the stage 하는 동작은 더군다나 아니었으니까 자, 오다로 소고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. B. A drum set is being assembled. 자, 드럼 세트가 있나요? A drum set is being assembled. A drum set is being assembled. 일단 드럼 세트가 제가 프린트아웃해온 게 좀 사진이 작아서 자, 안 보입니다. 아, 드럼 세트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자, 드럼 세트도 없고. 표현만 챙겨가세요. 그러니까 우리가 드럼 세트는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assemble이라고 하죠. 그래서 A drum set is being assembled라고 하면 드럼 세트가 조립되고 있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뭐 예상해 볼 수 있죠? 드럼 세트를 조립하는 걸 찍어놓고 이렇게 이제 수동태 진행형으로 묘사할 수 있으니까요. 여기서 오답이었습니다만. 자, 그 다음에. C. The audience is applauding. The audience is applauding.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. 연주자들에게. 자, 오리언스가. 아, 불행하기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유머 좋다 하고 있는 꼬마아이가 가장 열심히 경청하는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뭐 박수를 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으니까 역시 오답이고. D번에. D. Some musicians are playing instruments. 이거죠. Some musicians are playing instruments. Some musicians are playing instruments. 자, 그래서 악기라고 할 때는 musical instrument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instrument라는 단어 자체를 쓰기도 해요. 그러니까 여기서 musical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Some musicians are playing instruments라고 하면 답이 되는 거였습니다. 정확하게 잘 이제 사진을 확인하셨어요? 네, 그래서 악기를 음악가들이, 미술자들이 연주하고 있다. 이렇게 해서 정답은 D번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. 되겠습니까? 오케이. 잘 안 보이신다고 하셔서. 음, 오케이. 깜짝 놀랐어요. 엔진한 줄 알고. 잘 보이셨죠, 여러분들? 꼭 괜찮네요. 다음 그림도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.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. 전면으로 한번 깔아주시다가 반면으로 다시 가면. 원하실 때 깔아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볼까요? 여자분께서 이제 gym에 오셨네요. 그래서 매트를 깔고. 이제 운동화에 신발근을 조여 매시면서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옆에 이제 그 뭐 그죠? 예. Dumbbell, Barbell 같은 것도 이제 보이고 있고요. 그렇네요. 자, 들어볼까요? 여자분이 또 앉아있다 이런 거. 그 다음에 역잡. 이제 뭐 가장 유력한 것은 신발근을 묶고 있다는 표현이겠죠. 자, 확인해 보겠습니다. Look at the picture mark number 5 in your test book. Number 5. A. The woman is exercising on an indoor track. 음, 해보세요. The woman is exercising. 운동하고 있는 거라고 전반적으로 볼 수 있죠. 어차피 운동하는 공간에 왔으니까. 그러나. The woman is exercising on an indoor track. 자, on an indoor track. 우리나라 이제 그 소위 fitness center 같은 데도 이런 게 있죠. 좀 규모가 큰 곳은. 인도어라는데 이렇게 track이 있어요. 뛸 수 있는. 뛰고 있어야죠. 그 동작이 찍혀야 정확하게. exercising on an indoor track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. 오답이고. 그 다음에. The woman is lifting weights at a gymnasium. 자, lifting weights. 이게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뭐. 그렇죠? 벤치 프레스하고 뭐 이렇게. 소위 얘기하는 아령. 그렇죠? 덤벨도 들고 뭐 이런 겁니다. 현재 그런 동작은 아니죠. The woman is lifting weights at a gymnasium. 그래서 gymnasium. 이거는 그냥 gym이라고 짧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lifting weights는 아니었어요. 자, 그 다음에 C번에. C. The woman is tying her shoe. 됐죠? The woman is tying her shoe. The woman is tying her shoe. 우리는 항상 shoes를 생각하지만 신발 하나일 땐 shoe라고 합니다. 자, 현재 신발끈을 묶는 것은 하나죠. 한 짝. 그러니까 tying her shoe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. 되겠습니까? tie, 묶고 있다. 하나의 신발을 묶고 있는 거니까 지금. 그래서, The woman is tying her shoe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물론 shoe lace에서 신발끈이라는 걸 이제 정확하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신발이란 shoe라만 써도 괜찮아요. tying one's shoe lace. 혹은 tying one's shoe라고 하셔도 좀 더 신발끈을 묶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. 정답이 됐어요. 잘 챙겨 가시고. 그 다음에 D 번에. D. The woman is running with her teammates. 뛰고 있지 않잖아요. The woman is running with her teammates. 팀 동료들과 뛰고 있다. 운동 선수고. 팀 동료들과 으쌰으쌰 이렇게 쪼깅하는 그런 동작이 나와야 답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. 자 여기까지. part one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. 이 사진도 한번 전면으로.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. 오케이. 여자분이 마음에 드시나봐요. 아이고. 시끄럽습니다. 자. 오늘 part one을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네요. 비디님이랑. 오케이. 수고 많으셨고요. 2강에서 part two에서 이어가도록 하시죠. 화평이Fix이Fix이Fix이Fix이Fix은Fix이Fix이Fix. 감사합니다.